한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썬큰가든에서 고전 이어 읽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며 가을 캠퍼스에서 독서와 문학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읽기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오만과 편견을 영어로 낭독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현영 교수의 한국어 작품 소개와 해설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작품을 한 문장씩 이어 읽게 됩니다. 영어 낭독에 필요한 도서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뒤이어 열리는 도서 기증 및 교환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읽지 않는 도서를 기증하고 도서관에서 준비한 나눔도서 한 공과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기증된 도서는 캠퍼스 도서관의 기증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기증 행사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페이지 상단에 사전 신청하기 버튼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서 기증은 행사 당일 도서 기증 및 나눔부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증 도서를 가져오면 나눔도서 한 공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문학을 함께 읽고 즐길 이번 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IBS 유진입니다.